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5학년도 9월 모평 과연 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는 지금 x 세제곱 빼기 4x다라고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저 함수는 기함수죠. x에 대한 호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거 지금 x를 묶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0과 2를 지나고 있는 그런 3차 함수입니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려질 거예요. 대칭이 원점인 대칭인 이런 함수를 지금 주어졌다. 하지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fx랑 fx 더하기 4랑 같다. 여기가 무슨 얘기예요? f-2 값 같은 것은 뭐랑 똑같게 되는 거고 걔는 f2와 같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f0이란 값은 f4랑 같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2라는 값은 또 f6이랑 같을 거야.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값들도 다 4만큼씩 옮겨가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거 많이 받았던 표현이기도 하죠. 얘는 주기가 얼마다. 반복되고 있는 구간 자체가 4만큼이에요. 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값이 4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주기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구간이 4만큼씩 계속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 다음에 0이라는 값은 4가 오게 될 것이고 저 그림이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라 했냐면 정적분 1부터 2까지 적정분한 값을 같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저 1부터 2까지는 얼만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것이니까 요만큼의 지금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넓이로 따진 점은 넓이면서 다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넓이에다가 음수를 붙인 값이 저 정적분 값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1부터 2까지는 여기 그 다음 구간에서는 5부터 어디까지? 6까지랑 같을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당연한 이해가 될 거냐면 F1이나 F5나 어떻거든? 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거든. 마찬가지로 F2나 F6이나 같은 값을 가질 거거든요. 그쵸?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디서 발생하겠어? 그 다음 패턴은 6에서부터 어디까지? 4만큼간 10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은 8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구간은 어디서부터? 9부터 10까지 요 넓이를 적분하게 될 것인데 얘도 사실은 5에서 4를 더하면 F9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6에서 또 4를 더하면 F10이랑 같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이 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 같은 정적분 값을 갖고 있는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 4만큼씩 더해지고 있죠? 그쵸? 1, 5, 9 얘네들이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애들이 되겠다? 1인 애들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얘도 4만큼씩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초항이 2다 라고 해서 4K 플러스 2다 이렇게 등차수열을 세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4로 나눈 나머지들이 뭐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봐야 될 것은 인테그랄 4K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4K 플러스 2까지 그 구간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또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얘는 4K 플러스 2부터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이런 애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서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없는 것들도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 지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건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4의 배수 판정법은 끝에 짜리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얘는 어때? 얘는 4로 나눴을 때 2004는 4로 딱 떨어지잖아. 그쵸? 근데 한 개 더 간 거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1번 5번은 재끼게 되겠구나. 그 다음은 당연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이미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수였었을 때는 밑에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 와야 되는데 둘 다 지금 해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